포기 되겠는데요. 배추 올리는 방법 하나만 가리켜서 네가 이거 다 뽑아. 여보, 화이팅! 이렇게 잡아서 딱 치고 여기만 뿌리를 붙어. 배추를 칼로리해서 쭉 뽑는 거 같아요. 이렇게 해서. 와, 배추가 엄청 키네. 진짜 엄청 크다. 잘하네. 내가 뭐라고 했어. 유심히 보신 자리 때. 10개만 실어라. 이제 5개만 뽑으면 되는데. 아니, 다 뽑아. 뽑는 거는 이거 채소방이 다 꺾어놔. 채소방이 다 꺾어놔지. 나도, 나도. 내가 옮길게. 아니야, 나도 나도. 배추 싫어다, 진짜. 진짜 크다. 공인 선배님만 해요. 다 이거 그냥 오려오려. 멋있게 오려. 맘에 다 오려놓을게요. 그러면 잘 쌓아놓을게요. 이제 사위 걱정해. 역시 장모님. 이거 빨리 받고 들어가야 돼.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양쪽 팔에서 힘을 잘 잡아야 돼. 아빠 이거 갖다 놓고 다시. 제가 저거 해주고 올게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무거워, 무거워. 이 정도면 할 수 있어. 무거워, 무거워, 무거워. 이 정도면 할 수 있어. 그렇지, 그렇지. 잘한다. 우리 지금 축구 중계하는 거 아니죠? 잘했어요. 잘했어, 됐습니다. 잘했어, 잘했어. 너무 잘하고 있어요. 무겁네, 이거. 안 넘어졌어? 네, 안 넘어졌습니다. 갖다주고 올게요? 네. 오늘 일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일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일 많이 해 봐야 되는 게 좋죠. 그려우고 잘하네요. 잘해, 잘해, 잘해. 잘해, 잘해. 오, 딱 좋네, 지금. 빠릿빠릿하게 잘하네. 맞아요, 빠릿빠릿해야 돼요. 와, 호흡이 너무 좋은데? 좋아요, 좋아요. 이런 거 좋거든요. 남자들 사이에. 맞아요, 맞아요. 장인보다도 더 잘하네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야, 너희가 오니까 금방 끝난다, 야. 이렇게. 오, 좋아, 좋아. 이렇게. 믿고 던지시네. 미안하게. 미안하게. 이거 뭐야? 아버님이 힘이 좋으시네. 아버님, 아버님 체력이 정말 저보다도 좋으신 것 같아요.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. 이렇게 피는데 막, 어휴. 쉽지 않은데 내색하지 않으려고 일단 굉장히 웃는 모습과 아직 저는 힘이 많이 남았습니다, 장인어른.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. 어우, 진짜 오늘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서 제가 어렸을 때 아빠랑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렸었는데 그걸 남편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니까 아, 우리 여보도 진짜 가족이구나. 그렇죠. 아, 우리 여보도 진짜 가족이구나. 아, 우리 여보도 진짜 이곳에 하자. 여하자면, 우리 여보도 진짜